자막제공자 이번 시간에는 버블을 만들고 포토샵 시스템 안에 브러쉬로 저장하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문서를 만들기 위해 Ctrl-N 을 누릅니다. 뉴 다큐먼트 대화 상자에서 문서 이름 입력란에 버블을 입력하고 단위는 픽셀스를 선택합니다. width에 450 픽셀스, height에 450 픽셀스, resolution에 72 픽셀스 퍼 인치를 입력한 후 Create를 클릭합니다. set foreground colo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color picker foreground color 대화 상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16진수 color 코드 입력란에 6, 1, 6, 1, 6, 1, 을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layers panel 하단에서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듭니다. elliptical mark 2를 선택한 후 Ctrl 패널에서 Feather의 0 픽셀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문서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정원 형태의 셀렉션을 그립니다. 마우스를 셀렉션 안쪽으로 이동한 후 원형 셀렉션을 문서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brush tool을 선택합니다. 문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brush picker 대화 상자에서 soft round brush를 선택한 후 size의 150 픽셀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Ctrl 패널에서 opacity의 30%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flow가 100%인지 확인합니다. 원형 셀렉션 내부의 오른쪽 상단 가장자리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회색을 칠합니다. 원형 셀렉션 내부의 왼쪽 하단 가장자리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회색으로 칠합니다. 오른쪽 상단보다 왼쪽 하단을 좀 더 진하게 칠합니다. layers panel 하단에서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lliptical mark 2를 선택합니다. 문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stroke를 선택합니다. stroke 대화 상자에서 위 뒤에 1 픽셀을 입력하고 센터를 선택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layers panel 하단에서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문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다시 stroke를 선택합니다. stroke 대화 상자에서 위 뒤에 8 픽셀을 입력하고 센터를 선택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회색 선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메뉴를 선택합니다. 가우시안 블러 대화 상자에서 radius에 8 픽셀을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를 누릅니다. 를 누른 상태로 바운딩 박스의 코너를 원 안으로 드래그하여 블러댄 선의 크기를 축소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layers panel에서 layer 3 layer를 선택한 후 opacity의 30%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layer 2 layer를 선택하고 opacity의 40%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layers panel에서 layer 3 layer를 선택한 후 하단에서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brush 2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opacity의 100%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문서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brush picker 대화 상자에서 soft round brush를 선택한 후 size에 40 픽셀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버블이 왼쪽 하단과 오른쪽 상단에 칠해 highlight 형태를 그립니다. 방금 그린 하이라이트 모양의 외곽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filter, blur, gaussian blur 메뉴를 선택합니다. gaussian blur 대화 상자에서 radius에 20px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layers panel 하단에서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문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hard round brush를 선택한 후 size에 25px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highlight를 그렸던 위치에 다시 highlight 형태를 그립니다. 클릭합니다. 이제 완성된 버블 모양을 Photoshop 시스템 안에 나만의 브러쉬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메뉴를 선택합니다. 브러쉬 네임 대화 상자에서 네임에 버블을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마우스 아이콘이 버블 모양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버블 브러쉬를 사진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사진 문서 탭을 클릭합니다. X를 눌러 앞면 색상을 흰색으로 교체합니다. 문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브러쉬 피커 대화 상자에서 버블 브러쉬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러쉬 패널을 열기 위해 윈도우 브러쉬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F5를 누릅니다. 브러쉬 패널에서 사이즈의 70px, 스페이싱의 100%를 각각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브러쉬 패널에서 Shape Dynamics를 클릭한 후 사이즈 지터의 60%, 앵글 지터의 40%를 각각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브러쉬 패널에서 스캐러링을 클릭한 후 스캐러의 1000%, 카운트 지터의 100%를 각각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브러쉬 아이콘을 클릭해 패널을 접습니다. 레이얼스 패널 하단에서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사진 위에 클릭 클릭하거나 또는 드래그해 비눗방울을 그립니다. 초록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에 서로 다른 크기와 앵글을 가진 진짜 비눗방울 같은 예쁜 버블이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안에 저장된 버블 브러쉬는 어떤 문서에도 적용이 가능해 버블이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브러쉬 툴을 사용하여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버블 브러쉬 만들기에 대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rop과 Trim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문서를 보면 사진의 크기가 배경보다 작습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문서를 사진에 맞춰 정확히 잘라 보겠습니다. 먼저 툴을 사용하여 사진을 잘라 보겠습니다. Crop 툴을 선택합니다. Crop 바운딩 박스의 왼쪽 상단 코너와 오른쪽 하단 코너를 조절하여 사진 크기에 맞춘 후 를 누릅니다. 사진이 완벽하게 잘라 졌습니다. Ctrl Z 를 눌러 취소합니다. 이번에는 메뉴를 사용하여 사진을 잘라 보겠습니다. Ctrl 을 누른 상태로 레이얼 스패널에서 암스테르담 레이어의 썸네일을 클릭해 셀렉션을 만듭니다. Crop 메뉴를 선택합니다. Ctrl D 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Rectangular Mark 2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M을 누릅니다. 사진을 클릭하고 드래그해 자유로운 크기의 셀렉션을 그립니다. 이미지 Crop 메뉴를 선택합니다. Ctrl D 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미지 Crop 메뉴를 사용하면 셀렉션으로 선택한 영역을 기준으로 간편하게 사진을 자를 수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Ctrl Z 를 누르면 한 단계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고 다시 Ctrl Z 를 누르면 이전으로 되돌린 것을 다시 취소합니다. 즉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과 달리 포토샵에서 Ctrl Z 를 여러 번 누른다고 해서 누른 만큼 이전 단계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몇 단계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History 패널의 실행 과정 리스트에서 원하는 단계를 클릭하거나 또는 몇 단계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단축키 Ctrl Alt Z 를 누르면 됩니다. 되돌아가고 싶은 단계에 이를 때까지 Ctrl Alt Z 를 반복적으로 누르면 됩니다. 만약 다시 최근 과정으로 되돌리고 싶다면 Ctrl Alt Z 의 반대 단축키인 Shift Ctrl Z 를 누르면 됩니다. 즉 Ctrl Alt Z 는 여러 번의 언두가 가능한 단축키이고 Shift Ctrl Z 는 여러 번의 리두가 가능한 단축키입니다. 이번에는 크림을 사용하여 문서를 잘라 보겠습니다. 도그 벌룬 문서 탭을 클릭합니다. 지금 보시는 문서는 투명한 배경에 강아지 풍선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형태만 필요하여 펜 툴이나 기타 셀렉션 툴로 배경을 제거한 상태에서 이미지를 저장할 때 이 상태로 저장하면 실제 필요한 이미지보다 불필요한 투명 배경을 포함한 크기로 저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지를 트레이스한 후에는 투명 배경을 트레이스한 이미지에 맞춰 잘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 트림 메뉴를 선택합니다. 트림 대화 상자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자를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은 불필요한 투명 배경의 엑스트라 공간을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Base On에서 Transparent Pixels를 선택합니다. 트림으로 잘라낼 곳이 상하좌우 중 어디인지 체크할 수 있는 곳이 Trim Away 영역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상하좌우 모두에 투명 배경이 있기 때문에 Default 옵션 그대로 상하좌우에 체크된 상태에서 OK를 클릭합니다. 트레이스된 강아지 풍선을 기준으로 상하좌우에 있던 엑스트라 투명 배경이 깔끔하게 잘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Image, Trim 메뉴를 선택하면 트레이스한 사진 주변에 있는 불필요한 투명 배경을 간편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File, Export, Save for Web Legacy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 Shift, Ctrl, S를 누릅니다. 지금 이 문서는 사진을 투명한 배경 상태로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Save for Web 대화 상자 오른쪽 상단에서 Optimized File Format Dropdown 버튼을 클릭한 후 PNG24를 선택합니다. Transparency가 체크된 상태에서 Save를 클릭해 저장하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불러와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제 투명한 배경을 Trim하지 않고 저장한 것과 불필요한 투명 배경을 Trim한 후 저장한 사진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Illustrator 문서에서 왼쪽 강아지 풍선을 클릭해 보면 투명한 배경을 Trim하지 않고 저장했기 때문에 Bounding Box의 크기가 강아지보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강아지 풍선을 클릭해 보면 투명한 배경을 Trim한 후 저장했기 때문에 Bounding Box의 크기가 강아지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미지는 모두 투명한 배경을 지원하는 PNG24로 저장했기 때문에 이미지 주변이 투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이 Crop과 Trim의 차이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의가 여러분이 Crop과 Trim의 차이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의가 여러분이 Crop과 Trim의 차이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